자,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. 25년 전 네, 1월 셋째 주 생방송 가요톱10 영예의 1위 후보곡은 급속히 순위권 안으로 들어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냐 아니면 정사랑과 차차차가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골든컵을 차지할 것인가 이번 주 영예의 1위 곡은 정사랑과 차차차의 현재 기분이 어떠십니까? 어떠세요? 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떨려요 차차차의 리더 분도 한 말씀 정사랑 사랑합니다! 이번 주 영예의 1위는 정사랑과 차차차의 Come on baby! 자, 신선담은 접시에 검신 semi-ом강하기에 Israel의 1위는 정K EMO 결정 우정 pois, Mirna MIN másحد na י, Ko-ko-ko-ko-ko-ko-ko-ko-mo! KOM-k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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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o! 내게로 와줘요 오 그대여 한 걸음만 더 오 제발 내 맘속엔 온통 그대구 내 손을 잡아요 오 그대여 망설이지 마 오 제발 내 모든 걸 가져간 그대 오 오 오 오 컴온 베이베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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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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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내게 원하면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오 오 오 베이비 전부가 돼버린 그대 주저하지 마 제발 내 품에 안겨요 헤어지자 말 조심이 아냐 떠나면은 말 사실이 아냐 보나 서너 뒷모습에 내가 손 던진 것 같다 허전한 덜 빈자리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나 알겠어 이미 너는 나의 전부라는 걸 이미 너는 없었었다는 걸 컴온 베이베 컴온 베이베 컴온 베이베 오븐